여러분 보세요. 책 정리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제가 공부할 때 보던 민법 책이에요. 민법 책. 이게 민법 책인데 이걸 이제 다 외우면 되거든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도 되냐면은 2023 페이지에요. 이게 2023 페이지 짜리 책을 이제 민법 한 과목인데 근데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냥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나서 공부하려고 산 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책이 그래도 얇아요. 이 책은 되게 얇아서 1500 페이지 정도 돼요. 좀 얇은 책 1500 페이지. 이게 2040 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책 정리가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 실제 제가 이 2000 페이지 짜리 책을 봤지만 정리해서 실제 외운 정도 분량은 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한 거고 생각을 한 거고. 근데 그렇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면 책 정리에요. 바로 책 정리. 보세요. 이런 여러분들이 만약에 줄이 하나도 안 쳐져 있는 책 있죠. 이거. 이거를 읽으면은 지금 여기 있는 써 있는 글씨가 몇 개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글씨가 몇 개인지 아시겠어요? 대충 이거를 다 읽고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책 정리를 안 하면은 계속해서 이거를 보게 돼요. 계속해서 이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봐도 이 모든 글씨를 다시 다 봐야 돼요. 책 정리 안 하면. 근데 책 정리를 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책 정리를 하면은 이런 거예요. 줄 친 부분만 읽겠다. 그 다음에 다음에 볼 때는 형광펜 쳐서 읽으니까 형광펜 친 부분만 보겠다. 그래서 실제 이 페이지에서 제가 읽는 건 하나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 페이지에 일곱 개. 아까 전처럼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에서는 글을 몇 자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도대체 이 페이지에는 몇 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게 책 정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책 정리를 안 하시면은 다음에 책을 보면은 똑같은 활자 막 이천자, 삼천자를 본단 말이에요. 한 페이지에 좀 짜자는 글씨 많고 그럴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줄 치는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줄 치는 이유를. 줄을 왜 치는 건지. 줄 치는 이유는 다음에 다시 내가 책을 볼 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거는 그 사람 책만 봐도 웬만하면 거의 다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거의 단언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예외적인 천재 분들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는 한 페이지에 줄이 많이 쳐져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공부를 잘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이런 분들도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형광펜 거의 다 다 칠해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위에다 볼펜으로 또 더 칠해서 또 뭔가 눈에 띄게 또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줄 치는 법 이런 건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좀 만들어 드릴게요. 이미도 제가 또 구조와 독서법 올려놓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줄 끊는 법 아직 영상을 안 만들었는데 그런 거 책 정리하는 법도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줄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강연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중요한 부분에 줄 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에 줄 치는 거? 중요한 부분에 줄 친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답을. 중요한 부분에 줄 치는 건 맞다. 틀렸다. 중요한 부분에 줄 치는 거는 초보예요. 초보예요. 중요한 부분에 줄 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틀렸다예요. 틀렸다. 답은 틀렸어요. 틀렸어. 왜 틀렸을까?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에 줄 치면 틀려요.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 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부분이 뭔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줄을 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부분에 줄 치면은 계속해서 나는 그냥 내가 줄 치고 싶은데 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중요한 부분에 줄 친다고 하면은 결국에 내가 외우고 싶은 거. 뭔가 모르고 궁금한 부분에 줄을 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줄 칠 때는 그냥 줄 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기출 나온 지문 줄 친다 뭐 이런 것들도 세부적인 어떤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줄 칠 때는 원리는 뭐냐면 책을 줄여주는 부분에다 줄을 치는 거예요. 책을 줄여주는 부분에다가. 그럼 기본적으로 줄은 어디다 치면 되죠? 여러분들. 목차가 있는 글에는 어디다 치면 돼요? 여러분들. 목차가 있는 글에는 제가 이거는 구조와 독서법이라는 영상에서 올려드렸잖아요. 목차가 있는 부분에는 줄을 어떻게 치면 되죠? 목차가 있다. 이렇게 목차가 있으면 어떻게 치면 돼요? 목차 뒤에다 물음표를 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식의 어떤 기준이 없으시면 망하는 거예요. 공부가. 지금도 보세요. 인간 강사가 중요하다는 거 위주로 하면 되나요? 그래서 공부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공부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 밑줄 자료집 보고 줄 치는 게 최악의 공부법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는 그런 공부가 되게 많았거든요.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도 내가 그 강사의 어떤 인격적으로 내가 그 강사가 되겠다. 전 인간적으로 나는 그 강사의 한 몸이 되겠다. 나는 그 강사의 모든 사고를 다 이해하겠다. 이런 거면 내가 그렇게 줄을 쳐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내가 기준을 갖고 줄을 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줄 치는 원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줄을 치는 건 결국에 책을 줄이는 원리로 나가는 것이다. 내가 다음에 책을 볼 때 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책을 줄 치는 것이다. 이런 점들에 대한 인식이 없지 줄을 치시면 책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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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속된 말로 개판이 돼요. 여러분들 개판이.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무리 봐도 정리가 안 된다. 나는 책이 양이 많은데 도저히 정리가 안 된다. 도저히 다 볼 수가 없다고 하는 분들은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 정리 안 하신 거예요. 내가 볼 책이 없다는 거예요.